이게 사람이야? 어? 운이에요? 휴식도 휴식이 제일 바라는 게 많긴 한데 윤식이를 어떻게 훈련을 시킬까 오늘 터져야 될 선수가 왔습니다 우리 팀에서 굳이 터져야 된다 하면 이바나 선수가 좀 저는 쏘냐 선수가 빵빵 터져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터져야 될 선수가 왔습니다 우리는 예림이가 터져주면 더할 나위 없겠습니다 김종민 감독님한테 부담을 좀 주고 싶습니다 휴식이 너무 길었었던 것 같아요 분명히 너무 길었구나 그런 생각을 할 겁니다 휴식이 길지 않았구나라고 이렇게 생각하게끔 준비하겠습니다 저는 한 3시간 자고요 하루에 그리고 사람이야? 3시간 자고 어떻게 일을 하지? 네 요즘에 선수 활용이 잘 맞아 떨어지고 있는데 어떤 통찰력이신가요? 운이에요? 뭐 통찰력 같은 그런 건 없고요 운빨입니다 감독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감독을 많이 믿는 것 같아요 윤식이가 두 선수보다는 브루킹이 낮아 밝게 웃는 얼굴 인상이기 때문에 안 돼도 잘 웃고 저는 좀 속이 타지만 항상 즐겁게 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 그건 아마 단연 1등 아닐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